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스프링 에스프링 그릴뿐 아니라 스테이크 소시살 대략 랍스터 반다 다리미기 저는 여기서 육류가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매콤한 치즈 레이플 연어 에스프링 멸치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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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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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ill 김밥 이쁘 등장 전복 스파이크 iente reno 반죽 ink 그리고 소카가 있구요 케비오 소카 케비오 샐러드 시저 샐러드 그리스 연어 크랩 소금 아니 참치인 것 같아요 참치인 것 같아요 소금 멕쌓 핑크 이거 다 트러플 시옥신 크림 그리고 이 크림 트러플 소금 다른데 그 안으로 비프 비프는 제가 지금 올려드리고요 요새이 많은데 되게 핑크랩을 보고 있는데 조개 조개도 있어요? 물을 다 부어줬으면 좋겠는데 털게 넣어서 대게 넣었고 털게 넣었고 아쉬운 점은 내장을 못 먹는다는 거죠 갈리 랍스터 칠리 랍스터 hazband에 가리비를 넣고 보레 굴소스 4,000원씩 새اس 해삼탕 먹어야지 ußha mél 래로기 봉수도 고고미를 킹노미를 킹노미를 아구살 연어 알 청결 아구알 연어 알 청결 연어 알 청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죄송합니다 voilà 하늘로 한번 다가가 이렇게 하나를 선택 할수 있는 여러번 커피로 있고 와인도 있는데 와인은 공짜란이 공짜란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근데 갑자기 오늘은 내가 고양이 입혔어 이런거 고양이보다 더 고양이는 많이 맛있어 꼬리는 두려워니까 거래기 와인 아 샴페인 것 같아 조금 더 아 샴페인 아 샴페인 아 샴페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